손흥민이 침묵을 깨고 프리미어리그 16호 골을 터뜨렸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신경을 긁기 위한 벤 화이트의 도발이 발각되었다. 28일 토트넘 후스퍼와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에서 격돌했습니다. 북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전통의 라이벌 토트넘과 아스날은 시즌 종료 4경기에서 6경기를 앞두고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맞대결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아스날은 맨체스터시티, 리버풀과 역대급 우승 경쟁 중이고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4위 자리를 탈환해야 했기에 둘 다 1승이 절실했습니다. 두 팀 모두 너를 꺾어야 내가 산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승리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요. 토트넘은 리그 선두 아스날을 상대로 볼점유율에서 앞서는 경기를 펼치고도 수비 불안으로 전반에만 내리 3골을 먼저 허용하며 승기를 내줬습니다. 후반들어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만회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이 터지며 2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하며 승점을 얻는데 실패했고 결국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2대3으로 패했죠. 한편 경기 결과보다 또 다른 사건이 영국을 아주 뜨겁게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데요. 외신은 놀라운 건 이날 득점 장면보다 더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다면서 그 장면을 공개했죠. 그 장면의 주인공은 바로 아스날의 수비수 벤 화이트였는데요. 벤 화이트가 토트넘 선수에게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벤 화이트의 터무니없는 만행은 북런던뿐 아니라 영국 전역에 퍼지며 타클럽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벤 화이트의 만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북런던 더비 패배의 많은 지분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습니다. 토트넘은 2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는데요. 이날 패배로 4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칭송받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플럼전 0대3 참사부터입니다. 이후 루턴타운 노팅험 포레스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두 팀은 현재 강등권으로 추락한 리그 최악체들이었죠. 토트넘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볼 수 있는 경기인 유캐슬과 아스날전에서 토트넘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플럼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토트넘의 문제는 역습과 세트피스였는데요. 상대의 역습에 취약했고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유캐슬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유캐슬은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일부러 포기한 뒤에 철저히 역습 위주의 전략을 펼쳤는데요. 토트넘은 미키 반더뱅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참사를 당했죠. 유캐슬전 마지막 실점 역시 세트피스인 코너킥에서 유발됐습니다. 유캐슬전 참사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상대의 역습을 대비하고 세트피스 안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15일이나 있었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준비하면서 토트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장에서의 모습으로 판단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점 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첫 실점은 자책골이기에 운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실점은 플럼전과 유캐슬전의 재방송이었는데요.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토트넘은 부카요 사카를 완전히 놓쳤고 카이 하베르츠한테 내줬던 실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를 고치는 것이 격차를 해소하는 답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열악했지만 그것 말고도 고쳐야 할 것이 많다. 몇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앤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이번에도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웠는데요.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손흥민을 활용한 손톱에 대한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막혔을 때 중앙에서 전혀 공격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과도하게 측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가 아닌 크로스 공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라이커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경합하면서 골을 넣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듯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공격 전술 고집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롯해 토트넘 선수단 모두 우리의 축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토트넘만의 축구도 결국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선수와 전술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변화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영국의 tbr 풋볼은 토트넘은 이제 첼시를 상대한다. 히샬리송은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 이 경기에서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복귀시키고 손흥민이 왼쪽에서 뛰어야 한다. 베르노는 선발에서 빼고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토트넘은 여전히 리그 4위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 자리를 이룰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북런던 더비를 통해 논란되고 있는 점이 포스테코글루의 1차원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는 것인데요. 바로 아스날 수비수인 벤 화이트의 낯부끄러운 만행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영국 매체 tnt 스포츠의 소속 기자 제임스 덕커에 따르면 화이트가 전반 15분 코너킥 경합 상황에서 비카리오의 뒤에 있었고 골키퍼의 장갑을 벗기기 위해 손으로 비카리오를 터치하며 그를 귀찮게 했다. 비카리오는 손을 휘저으며 짜증을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점을 허용했다. 실제 비카리오의 장갑이 벗겨지지는 않았지만 집중력을 잃기는 충분한 장면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화이트는 거구의 몸을 이용해 비카리오에게 기울여서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비매너적인 행동이었으며 이는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었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더 보이 후스퍼에서 팬들은 벤 화이트 역시나 또 저럴 줄 알았다. 양아치짓했네. 만약 우리 팀 선수였으면 쪽팔렸을 수도. 벤 화이트 너무 불안하긴 했음. 지난 경기에서도 요주의 인물이던데 이번 경기에서 계속 손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더라.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지. 사르가 잘했더라고. 근데 비카리오한테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가지가지 한다. 경악스럽네. 저런 비매너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스날의 일부 팬은 화이트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 라고 칭찬하며 화이트의 행동은 정말 경이롭다. 며 두 골에 관여한 화이트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bbc는 이 장면을 캡처해서 보도하며 벤 화이트의 비신사적인 행동은 epl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흥민을 향한 고의 태클에 이어 이런 행동까지 이런 선수는 영구 제명감이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본 심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 자료에 영국의 축구 팬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출했고 심판의 계좌를 추적해봐라. 심판의 고의성이 의심스럽다. 라며 심판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런던 더비가 회자되는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이 발언한 인터뷰 내용도 영국 전역에서 화두에 올랐다 하는데요. 경기 후 손흥민은 우리는 역전할 수 있었다. 좋은 찬스와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공중볼에서 치명적으로 강했다. 우리도 찬스가 많았고 골대까지 강타했다. 골을 넣었지만 무효가 됐다. 며 아쉬워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한 것은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약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밀리는 팀이 넣으려면 정교한 세트피스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너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이런 빅게임에서는 세트피스에서 더 강해야 한다. 아스날은 물론 좋은 팀이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끌어올렸다. 아스날은 세트피스에 많은 공을 들였고 계속 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며 아스날의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패인이 아니랬던 세트피스 수비에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전에만 3실점, 그중 2실점을 세트피스에서 내준 토트넘은 3점 차 스코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의 매체인 텔레그래프는 아스날의 조버 코치는 왜 세트피스 코치가 있어야 하는지 이번 북런던 더비를 통해 제대로 보여주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토트넘 호스퍼를 훨씬 넘어섰으며 이 격차의 핵심에는 헌신적인 코치의 존재가 있다. 이 더비의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한 것은 세트피스였다. 토트넘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진행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티켓 쟁취는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라며 두 팀의 차이가 세트피스에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흔들리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안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픈 플레이에서 내주는 실점을 줄이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이번 시즌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트피스 수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역시 손흥민 선수는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활약을 보여줬던 것은 후반 19분 히샬리송 투입 이후 좌측 윙어로 복귀한 후였습니다. 이미 이번 북런던 더비 전부터 손흥민의 윙어 복귀에 대한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즌 경기에서 경기력 반등을 위해 손흥민의 윙어 복귀를 적극 고려해보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